앤옥은 강정현 가족과의 첫 만찬에서 긴장한 모습을 보였고 시어머니는 사위님 많이 드세요 라고 열정적으로 권유했다. 앤옥은 강정현의 가족과의 첫 만찬을 앞두고 긴장감에 가득 차 있었다. 처음 인사하는 자리였기에 그의 마음은 복잡하고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그러나 그날 저녁은 그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따뜻하고 친근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식탁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다양한 음식들이 놓여 있었다. 정현의 어머니는 음식 준비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음을 알 수 있었다. 갓 구운 생선 불고기 김치찌개 등 한상 가득 차려진 반찬들은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았다. 특히 정현의 어머니가 앤옥에게 따뜻한 미소와 함께 사위님 많이 드세요 라고 권할 때 그의 마음은 조금씩 편안해지기 시작했다. 사위아라는 정현의 어머니의 말이 앤옥에게 조금 위안을 주었지만 그는 여전히 긴장한 모습이었다. 그의 심장은 쿵쿵거리며 마치 도망가고 싶어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날은 그에게 매우 중요한 날이었다. 정현의 가족에게 잘 보이고 싶었던 그는 다소 어색하게 음식을 먹으며 주위를 살폈다. 정현의 형제 자매들도 식탁에 함께 앉아있었다. 가족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앤옥은 자연스럽게 대화에 참여하려 노력했다. 그러나 음식을 먹는 것보다 가족과의 대화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해졌다. 정현의 부모님과 이야기할 때마다 느끼는 부담감은 그의 마음을 더 무겁게 했다. 그들은 기대에 차있는 눈빛으로 앤옥을 바라보았고 그 눈빛 속에서 자신이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까 걱정이 앞섰다. 이런 긴장된 순간에 정현이 그의 손을 살짝 잡으며 편하게 해라고 속삭였다. 그 짧은 말 한마디는 앤옥에게 큰 힘이 되었고 그는 비로소 긴장을 조금 풀 수 있었다. 정현의 따뜻한 손길과 다정한 목소리는 그에게 위로가 되었고 그의 마음은 점점 부드러워졌다. 저녁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정현의 어머니는 앤옥에게 여러 번 음식을 권하며 그를 배려했다. 이 음식은 너를 위해 준비한 거야? 우리 가족처럼 생각해 줄라는 그녀의 말은 앤옥의 마음 속 깊은 곳을 울렸다. 그는 정말로 가족의 일원이 되어가는 느낌을 받았다. 그렇게 그는 정현의 가족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경험인지 깨닫기 시작했다. 식사가 끝난 후 정현의 가족은 모두 거실로 옮겨 앉아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정현의 형제들은 앤옥에게 다양한 질문을 던지며 그를 알아가고자 했다. 너는 어떤 운동을 좋아하니? 라는 동생의 질문에 앤옥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웃으며 저는 축구를 좋아해요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형제들은 즉각 반가운 반응을 보이며 함께 축구 경기를 보러 가자는 제안을 했다. 그 말을 듣고 앤옥은 점차 마음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시간이 지나면서 대화가 진행될수록 앤옥은 가족의 일원이 되어가는 느낌을 더욱 확실하게 느꼈다. 정현도 그의 옆에서 미소를 지으며 그를 응원해 주었다. 그녀의 따뜻한 눈빛은 그에게 큰 힘이 되었고 덕분에 긴장감이 조금씩 사라져갔다. 앤옥은 정현의 가족과의 유대감이 점점 깊어지는 것을 실감했다. 저녁이 끝날 무렵 정현의 어머니는 후식을 내오셨다. 달콤한 떡과 따뜻한 차가 나오자 앤옥은 마음이 한층 더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진심으로 전하자 정현의 가족은 흐뭇한 미소로 화답했다. 그 순간 앤옥은 자신이 이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느끼며 한층 더 안도감을 느꼈다. 그날 밤 앤옥은 따뜻한 정을 가득 느끼며 가족의 일원이 된 것 같은 안도감을 품고 돌아갔다. 저녁 식사는 단순한 만남을 넘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가족으로서의 유대감을 확인하는 소중한 순간이었다. 앤옥은 그날의 기억을 오래도록 마음에 담아두며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감동을 느꼈다. 이 경험은 앤옥에게 있어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그는 정현의 가족과의 첫 만남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기분을 느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서로의 삶에 더 깊이 들어가며 관계를 쌓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앤옥은 정현과 그녀의 가족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소중할 것임을 직감했다. 이제 앤옥은 강정현 가족과의 만남을 통해 느낀 따뜻한 정을 간직하며 앞으로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가족의 사랑과 지원 속에서 자라나는 기분은 그에게 큰 힘이 되었고 그는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믿게 되었다. 식사가 끝난 후 앤옥은 정현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며 그날의 모든 순간을 되새겼다. 그날 저녁은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소통하는 시간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정현과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고 그녀의 가족과도 강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앤옥은 이제 강정현 가족과의 새로운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기대되었다. 그의 마음 속에는 따뜻한 기억들이 가득 차 있었고 앞으로의 모든 만남이 더욱 특별할 것이라는 희망이 피어났다. 이렇게 앤옥은 강정현의 가족과 함께하는 첫 저녁 식사를 통해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되었다. 벤 더 애노아이 다이한 채트지피티 더 애노아이 채트지피티 앤옥은 강정현 가족과의 첫 만찬에서 긴장한 모습을 보였고 시어머니는 사위님 많이 드세요 라고 열정적으로 권유했다. 앤옥은 강정현 가족과의 첫 만찬을 앞두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정현과의 관계가 깊어짐에 따라 그녀의 가족과 만나는 날이 다가왔고 그는 그 순간을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처음 인사하는 자리였기에 그의 마음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날 저녁 정현의 가족과의 만남은 그에게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식사 준비가 끝나고 정현의 집에 도착한 애녹은 조금 긴장한 모습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그를 맞이한 것은 따뜻한 분위기와 함께 정현의 어머니였다. 그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져서 오세요. 애녹씨. 기다리고 있었어요 라고 말했다. 그 말 한마디는 애녹의 긴장을 조금이나마 풀어주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잡고 있었다. 식탁 위에는 정성스럽게 준비된 다양한 음식들이 놓여있었다. 정현의 어머니는 음식 준비에 많은 시간을 들였음을 알 수 있었다. 정갈하게 담긴 김치찌개, 향긋한 불고기, 그리고 갓 구운 생선구이는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게 했다. 애녹은 가족과의 첫 만남을 위해 최대한 이해 바르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지만 음식의 향기와 분위기 속에서 긴장은 여전했다. 사위아라는 정현의 어머니의 따뜻한 말씀이 애녹에게 조금 위안을 주었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은 불안정했다. 그는 음식을 먹는 것보다 가족들과의 대화에 더 신경을 쓰고 있었다. 정현의 형제자매들도 모여있었고 그들은 서로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애녹은 그들 사이에 끼어들어 대화를 시작하기가 어려웠다. 그는 항상 친밀한 관계를 원했지만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의 긴장감은 그를 더욱 움츠러들게 했다. 정현의 부모님과 대화할 때마다 부담감이 느껴졌다. 그들은 기대에 찬 눈빛으로 애녹을 바라보았고 그 눈빛 속에서 자신이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까 하는 걱정이 앞섰다. 이 모든 것들이 그의 마음을 더 무겁게 했다. 그가 음식을 먹는 것보다 그들과의 대화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은 그의 마음 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그런 긴장된 순간 정현이 그의 손을 살짝 잡으며 편하게 해라고 속삭였다. 그 부드러운 한마디는 애녹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그는 비로소 긴장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었다. 정현의 따뜻한 손길과 다정한 목소리는 그의 마음을 조금씩 녹여주었다. 애녹은 조금씩 편안해지며 정현의 가족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기분을 느꼈다. 저녁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정현의 어머니는 애녹에게 여러 번 음식을 권하며 그를 배려했다. 이 음식은 너를 위해 준비한 거야? 우리 가족처럼 생각해 줄라는 그녀의 말은 애녹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는 정말로 가족의 일원이 되어가는 느낌을 받았다. 가족으로서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기 시작했다.